아 아 아 자 벨트 으 으 으 대시 대송 좀 뜨지 장신구 미리 좀 보아놨지 남부터 아 아예 4강 4강 아니 아니 으 으 에이 으 여기까지 으 아씨 함브레인 상강은 안 갈라나? 음 짠 짠 짠 아이씨 끝 천다이 이하 있으면 안돼 어 3 진짜 힘들어 이 가는 것도 졸라 힘들어 이거 해봐서 3 3 3 3 3 3 4 오 우와 303끼리 와 이거 무거 이거 됐다 야 이거 근데 방어구 축복 받은 방어구는 어 가격이 그래도 좀 싼 편이니까 오예 아 이거 사각놀이가 지르는 건 좀 별로겠지 어 자금적인 여유 때문에 소각놀들은 4금 됐고 시길 2강 2강 얼마를 팔아야 하나? 팔고 나중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사자 어 2강 올라왔다 900? 550에 또 900 팔린지 뭐야 어 뭐야 눅눅지 않네 음 땡큐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900은 안 팔릴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걸 그렇게 붙었지 몰랐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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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